안녕하세요. 햇본TV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 터리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가 터리풀인데요. 이렇게 잎은 약간 단풍나무처럼 생겼어요. 터리풀은 상록단연초예요.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겨울을 나고 꽃이 필 때는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와서 피는데 몽환적인 꽃이 핍니다. 솜털처럼 솜털같은 그런 꽃이 피는 그런 터리풀입니다. 이쪽에도 있고요. 이쪽에도 정말 몽환적인 꽃이에요. 꽃 하나하나는 이렇게 꽃 수술이 우와 자세 보니까 세상에나 깨를 달고 있는 수술이 어마어마어마 무시합니다. 세상에 이 애들이 다 소문듣고 이렇게 수술만 가지고 오나 봅니다. 제가 너무 마스카라를 강조하는 바람에 세상에나 이렇게나 마스카라가 이렇게 꽃대 두 개가 쭉 올라와서 피어있습니다. 하늘을 철점으로 와 마스카라 하늘을 구매를 하 vaak 하루밍 아버지 하늘을 흥부하여 하늘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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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을